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강사 박현주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벌써 수능을 관찰하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해볼 거냐면요. 경제 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경제 지문에 대한 우리가 가장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도 하고 내용을 내가 좀 더 풀어볼 만한 문제들도 여러분들 더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아주 간단한 기본 원리들만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났냐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요즘에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수업을 통해서 이번 요즘의 경제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일단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경제 지문의 출제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치?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치? 똑같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공급하는 입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마구잡이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떠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균형점에서 항상 거래라는 것은 발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런데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뭐다? 가격의 변화이다. 그래서 제가 P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라고 체크해놨나요? Q에 영향을 준다라고 체크를 해놨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학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모든 것은 모든 경제 지문의 원리는, 기본 원리, 전제는 뭐다? 가격의 변화다. 그래서 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즉 가격 변화가 물건, 그러니까 재화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특히 그것이 재화가 아니라, 그 물건이 아니라 어떠한 돈에 관련된 것일 때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자율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가격 변화와 QE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뭐다? 금리다. 그런 이야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경제학, 적어도 우리가 국어 지문에서 나오는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통 나오는 게 1, 2학년 지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 2학년 때 나왔었던 이러한 지문들을,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여러 번 한 번 반복해서 복습해 보시는 과정이 저는 2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고 좀 더 심도 있고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떠한 주제들이 나오냐면 경제학파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케인즈라던가 고전학파라던가 이러한 어떠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학파의 자기들끼리 막 다툼을 하거나 뭐 약간 합의점이 찾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학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부류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였냐면 재정학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법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되게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어떤 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아 나 이번에 소송 있어서 이런 친구들 잘 없잖아요. 그치? 거의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상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은 바로 조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글의 트렌드도 일단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들 되게 많이 나오고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통화 정책 뭘 조절해서 만드는 거냐면 이 금리를 어떻게 조절해서 우리가 나라 전체의 경제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까지 물어보는 지문들이 요즘에 다양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보를 우리가 연결고리를 이렇게 큰 흐름으로 화살표를 연결을 해보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거를 심화, 심화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많은 출제가 되고 있다. 다음에 제가 이쪽이 좀 허전하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서 할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할 주제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재무회계라고 적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경제나 경영이나 회계나 재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말해서 가장 기본 바탕은 저는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바탕에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진리를 바탕으로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어떠한 회사에서 무언가 자신들이 경영 상태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장치예요.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경제의 원리겠지. 항상 원리는 뭐다? 가격 변화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시험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회계학에서 가장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인데 뭐 복식부기라고도 하고요. 그냥 그런 기본 원리인데 많은 친구들이 회계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확실히 회계학, 상법, 세법, 분야까지 너무나 지역적이라고 느낄 만큼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때도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이라든가 그렇죠?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러한 상법에서 배울만한 내용들이 하나의 지문으로서 큰 주제를 가지고 아예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 경제학의 흐름 하나만을 파악해서 나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확인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제 지문에서 배경 지식을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출을 통해서 좀 알고 있자. 그리고 이 시간은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걸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산이라는 말이 있고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걸 잘 몰랐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랬거든요. 솔직히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자산이랑 재산? 뭐 자산이나 자본이나 비슷한 말 아니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 우리 2019학년도 고3 7월 학평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잠깐 볼게요. 기업의 재무상태는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뭐 한 거래요? 차감한 후의 자녀 지분인 자본을 통해서 알 수 있대요. 자산은 제가 방금 그랬죠. 나는 자산이란 말이랑 쌤은 재산이란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방금 말을 했잖아. 그치? 그것처럼 여기서도 설명 뭐라고 하냐면 현금, 토지, 이거 토지 건물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지. 현금 같은 건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니까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치?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 재산을 다 말하는 거래요. 반면에 부채라는 건요. 흔히 말하는 빚. 너도 나한테 빚 졌어. 그럴 때 그 빚을 우리는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축적한 이익 등으로 구성이 된대요. 물론 우리가 회계학 공부를 자세히 하시게 되면 이 자본금의 구성, 자본의 구성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지문 안에서는 자본의 구성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자본금과 이익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등 이렇게 해놨죠.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비용 전부 다 차감하고 나면 그 기, 보통 한 기를 1년이라고 보는데 그 1년 동안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인 단기 순이익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선지, 이 하나의 문단을 우리가 표로 나타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가 복식부기라고 말한 부분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거. 부채와 자본의 합은 뭐와 같다? 자산의 합과 같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여기 값이랑 여기 두 개를 합한 값이랑 일치해야 돼요. 왜? 여기서 그랬잖아. 자산에서 부채를 모두 빼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된대? 자본이 나와야 된대. 근데 이 자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금과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냥 등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을 통해서는 이 내용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모든 경영화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나봐. 그러면 이거 이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까먹어야지?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나왔던 개념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그쵸?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으로 구성된다라는 게 바로 19학년도 7월 학평에 나왔던 내용이었어. 근데 이거는 좀 몇 달 그 앞 3월 모평의 이야기, 학평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하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글씨 잘 보이나요? 이거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은 아까 우리 자본금은 뭐였죠? 자기 자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본금은요.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주식 요즘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치? 어른들끼리 막 이야기하잖아요. 주식 오름 기분 좋다. 막 이야기하는 거. 그들이 넣은 돈들이 어떠한 기업에서는 이 자본금을 조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인수 가져가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래요? 자본금이 되는 거래요. 신기하다 그쵸? 어떠한 내가 내 주식 사세요 라고 하면 그걸 누군가가 사간대. 사가는 대가로 주식이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이러한 회사에 대한 권리 같은 걸 사가면 그 대가로 뭐를 하는 거래요? 해당 금액은 돈을 납입하는 거래. 회사에 주는 거래. 나한테 주식 줬으니까.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뭘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왜 주식 오른다 그런 어른들 기분 되게 좋아하고 떨었었다면 되게 상심하고 휴지 조각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회사는 내가 1대1도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돈을 쉽게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돈? 자본금이라는 돈을.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색칠을 해놨어요. 부채가 있고 우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까 앞에서는 그냥 자본금이 꼭 이익이 있다. 이 이야기만 있었어. 7월 학평에는. 근데 3월 학평에는 자본금은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 건지 그 내역까지 적어놨어요. 지문에서. 일단 이건 물론 액면 주식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바탕을 해보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라고 적어놨어요. 물론 이 지문의 전체 내용에서는요. 이 발행 주식수라는 것과 숙권 주식수라는 것이 다른 점 이런 거 설명까지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상법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한 목적이 그럼 뭐냐. 앞에 내용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잖아. 자본금과 이익으로 구성된다. 근데 또 다른 글에서는 이 자본금의 구성 방식 그냥 구성 요소 구성 구성 어떠한 계산 방식까지도 선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내용이 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내용의 깊이가. 그치. 내용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내용이 지역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처음에는 자본금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어. 근데 점점 그 요소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복잡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경제 어려운 게 학평 끝나고 나면 그냥 온압 체크를 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아 이 지문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까지만 생각하고 그 개념과 지금 나오고 있는 개념이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치? 자 다음 지문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의 그럼 자본 아까 우리 자기 자본이었죠. 아까는 우리 자본금이랑 이익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자 이거는요. 2020학년도 수능이었어요. 이제 BIS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건 일단 앞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였어. 기업의 재무상황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돈을 못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전제가 어디냐면 은행이야 은행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해가지고요.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래요. 즉 은행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되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은행에 돈 맡긴 그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 끝나는 거잖아.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한 재무의 건전성과 예금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의 비율을 정해놓은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다고 은행이 여러분들 돈을 안 쓰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은행은 몇 퍼센트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제외하고는 또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해서 불러나가고 있는 거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 너무 어떻게 하지 말라는 뜻일까? 위험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걸 정해놨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IS 비율이 요런 거예요. 적어도 8% 이상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선지 딱 그 지문에 중간에 나와 있었어요. 그치? 여기서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뭐 비율 구해서 문제 풀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본은 아까 우리 자기 자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기 자본 다른 말로 뭐였어? 그냥 자본. 그치?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합으로 구하였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 집중하자 이거였어요. 어? 자기 자본도 구성 요소들이 되게 많네. 그치? 어, 맞네. 이걸 알 수 있었어. 아까 앞에서는 자기 자본은 뭘로 뭘로만 구성된다 그랬어요? 자본금과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에서는 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냥 자기 자본도 기본 자본이 있고 보완 자본이 있고 또 다양하게 또 있대요. 구성 요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거나 되게 더 어렵게 느끼거나 더 불안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제학은 내용이 제가 첫 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 2학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점점 내용이 어떻게? 1, 2학년 걸 기초로 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깊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건 회계 내용이에요. 회계학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뭐 이걸 하자고 회계학이나 경영학 책을 다시 보자. 절대 불가능. 그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할 효율성도 전혀 없어요. 단지 기출된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아 똑같은 거에 얼마나 깊이가 더해지는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경제이론. 우리가 첫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가격 변화가 가장 기본되는 전제이다. 가격의 변화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에 대한 연구의 출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바로 돈일 경우에는 금리라는 것이다.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엔 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내가 법을 요즘 뭐 내가 법 조항을 모른다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제에서 나오는 주로 법은 이제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법. 우리 상법 일반인들이 볼 일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법 조항에 있는 팔레문에 있는 것들 되게 비슷하게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점점 보이고 있어요. 다음에 세법 우리가 익숙하지 익숙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세법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세법에 대한 거 특히 개인이 아니라 뭐 그치? 주식회사에서 세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법인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주식회사가 바로 무엇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도 하나의 되게 그 약간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유적인 의지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에 대해서 배당을 주거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자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국내에서만 내수로만 약간 영업하는 먹고 사는 회사들은 잘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데만 보더라도 다 공장들 해외에 있고 해외 지사들과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뭔가 더 글로벌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미 글로벌하지만 그래서 글로벌한 회사들의 트렌드를 다 봤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거래를 크게 하려면 주식회사 형태여야 해.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한 글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회계. 회계도 이 주식회사에 대한 규모의 확장과 연관성이 된 건데요. 그 회계학에서 IFRS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전 세계의 기업들이 다 똑같은 재무제표 양식을 쓰자. 좀 맞춰보자. 그렇게 해서 재무 경영, 재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움직임이 한 10여 년 전부터 되게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필요성이. 그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발맞춰 나가자. 금융, 어떠한 재무, 선진국이 되어가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우리가 선진국의 계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 투명성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들의 인기가 되게 높아졌었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특히 그리고 기업 간에 이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인수합병도 되게 활발해져가지고 어떤 배달 업체 중에 어떠한 업체도 우리나라 업체인 줄 알았는데 뭐 독일인가 그쪽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 나라 안에서의 인수합병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모기업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한 뭐 어떠한 재무 투명성 그치. 효율성을 위한 어떠한 정책 어떠한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옛날과 비교해서 근 5년간 아주 많아졌다. 이건 결국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수능 글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니즈가 반영되어 있는 글들이 출제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출된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까는 당연히 회계적인 내용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을 한댔잖아. 근데 그게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칠 것 같지 않고 그냥 이게 더 광범위해지면 광범위해졌지 어떻게 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 경영과 관련한 이런 글들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다른 이론들과 융합이 되고 이러한 글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면 저 어려운 거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을 일단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된다. 내가 배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지금 저번 시간이랑 거쳐서 오늘까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다 기출 안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꼈으면 해서 제가 당연히 막 딴 데서 엄청 뭐 많은 어려운 거 화려한 거 들고 오면 되게 멋있지. 멋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예시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걸 좀 같이 체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이게 관련한 기출 지문들을 제가 연도별로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2월 동안에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시간 또 투자하셔가지고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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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